자, 쾌가 연나라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나라 사람이 소진을 죽였다. 소진이 연나라에 있을 때 제상인 자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사동관계를 맺었고 아들자자의 갈짓자 그의 아우인 소대 또한 자지와 교분을 맺었다.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읽으면 되겠죠. 해석할 필요 없겠지. 여러분도 알아듣겠지. 소진이 죽고 나서 제나라 선왕은 다시 소대를 등용시켰다. 영왕 쾌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의 연나라는 초나라 및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삼진과 더불어 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때는 제나라가 제나라하고 진나라가 친했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진나라를 쥐 패거나 아니면 제나라를 쥐 패거나 그랬거든요. 마군이요. 아무튼 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자지는 연나라의 재상이 된 이후로 지위가 더 높아지고 권세가 강해져서 결국에는 국사를 좌지우지 자지가 국사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소대가 제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당도하였을 때 연왕이 그에게 제나라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패주가 되기는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제왕이 누구더라? 선왕이었나? 연왕이 어찌 그러한가? 라고 묻자 자신의 신화를 신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소대는 그러한 말로 연왕으로 하여금 자지를 더욱 존중하도록 할 속셈이었다. 이거 남근신앙 같은 건가요? 이거 따로 떼가지고 그 뭐예요 그거 번외편도 만들어야지 이거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자지의 난이라고 있어요. 연나라에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아마 지금 이거에 관한 얘기겠지. 읽어보세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름처럼 어이가 없어요. 자 연왕이 예예 요거 대답했다. 소대는 그러한 말로 연왕으로 하여금 자지를 더욱 존중하도록 할 속셈이었다.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할 속셈이었다. 과연 연왕이 자지를 크게 신임하자. 믿을 수밖에 없지. 믿어야 되는 건데 자지는 소대에게 백금을 마음대로 주시도록 주었다. 농무수가 농무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쓸데없이 이게 달려있는 각주가 성이 농모고 이름이 수랍니다. 복성이네. 농무수가 연왕에게 말하기를 나라를 국상인 자제에게 모두 양위함은 옳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임금을 현인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가 임금의 지위를 허유에게 넘겨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허유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는 임금의 지위를 양위하려고 하였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 뿐 실제로 임금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자제의 난입니다. 만일 지금 임금께서 국가를 자제에게 양위하겠다고 하신다면 음란한 나라가 되겠네요. 자제는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임금께서 요임금과 똑같은 덕행을 쌓게 되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연나라 왕은 나라를 자제에게 맡겼고 자제는 지극히 존귀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좀 이게 이해가 안되실 텐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양파한테 내가 이제 강아지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옛날에 이제 요임금이 명성이 높았던 것은 허유한테 왕위를 넘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근데 허유가 안받았으니까 걔는 명성을 얻고 허유도 명성을 얻은 거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강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강아지가 나한테 네가 양파한테 집주인자를 넘긴다면 양파는 받지 않을 테니까 네가 명성을 얻고 양파도 명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거지. 그런데 자제가 그걸 받아버린 거야. 양파가 그걸 받아버린 거지. 내가 양파의 노예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양파가 내 노예가 아니라 아무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버린 거라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이런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이가 말하기를 우임금이 이 글 후계자로 청구하였고 이어서 자신이 아들인 개와 친한 사람들을 관리로 임용하였다. 우임금은 자신이 노약해줘서 정무를 돌보지 못할 입장이 되자 아들인 개가 천하를 맡을 만한 인물이 못 되겠다고 여기고는 임금의 자리를 이에게 물려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개가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익을 공격하여 왕권을 탈취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세상 사람들은 우임금이 명의상으로는 나라를 이에게 물려준 셈이다. 실제로는 얼마 후 아들 괴로하여금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게 한 것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지금 연나라 왕이 나라를 자지에게 맡겼으나 관리들은 모두 태자 쪽 사람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명의상으로 자지에게 맡겼을 따라낼 뿐이며 실제로는 태자로 하여금 권리를 주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비꼬았다. 비꼬았답니다. 연나라 사람 아 어떤 사람이 말했다네 연나라 왕은 그것 때문에 300석 이상의 복록을 받는 고관의 임용권을 자지에게 위앙해 주었다. 되게 더러운 농담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자지는 임금의 자리에 앉자 국왕의 직권을 행사했고 연왕 퀘는 늙어서 정사를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은 아니라 도리어 자지의 신하 신세가 되었다. 비아가라라를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정역제는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이 자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자지가 왕권을 차지한 지 3년 되던 해 이거 번역하다 보면 되게 재밌었을 거야. 연나라에서 큰 난리가 나서 고관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다. 장군 CP가 CP는 사람이 됩니다. 태자 평과 모의해서 자지를 공격하려고 하자 제나라 장군 제나라 여러 장군들은 민왕에게 연나라가 대란에 휘말려 있을 때를 틈타서 공격하면 반드시 연나라를 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소식을 접한 제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연나라 태자 평에게 과인의 대기로는 태자 큰 뜻을 품어 사사로 물 버리고 공의를 수립하고 군신의 대의를 바로잡고 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을 꿈꾸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인의 나라는 규모가 작아 선봉이나 후위가 되기엔 너무나 힘겨운 일이 있으나 태자 공궁을 포위하여 공궁이라는 왕궁 공궐을 포위하여 자지를 습격하게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자지가 무섭나 보네요. 아 정 뭐라고 장군 10피는 백관들과 함께 기술을 돌려 태자 평을 공격하다가 전사했다. 태자는 10피가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무사람들이 보도록 거리에 내다 놓았다. 이리하여 수개월간에 걸친 동란으로 진짜 나라가 개판이었구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백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왕조왕을 따름이었다. 수만 마리의 정자가 죽었고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이 기회에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한 것과 같은 호기인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건의하자 맹자가 그런 말을 했다구요? 제나라 왕이 제나라의 대장인 장광 이란 사람이네요. 자 장자에게 5도의 군사와 5도라는 거는 제나라가 설치한 1급 행정 구역인데 임치 평륙 그 다음에 고당 그 다음에 증무 거 요렇게 다섯 성이랍니다. 전부 다 산동에 있는 성입니다. 자 5도의 군사와 북방위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명하했다. 연나라 군사들은 방화의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문도 닿지 않고 활짝 열어놓았고 마침 연나라 임금 쾌가 죽었으므로 제나라가 대승을 거두었다. 연나라의 국상 자지가 죽은지 2년 뒤에 연나라 사람들은 태자평을 옹립 하였으니 그가 바로 연나라의 소왕이다. 아 이 사람의 소왕이구나. 이상한데 내 기억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소왕이구나. 소왕이구나. 이 사람의